반갑습니다. 저는 수월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고소미 메스 법무팀을 모집을 할 계획이야. 자, 계기는 4월 3일이었거든요.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3일이었을 거야. 제가 이제 호기롭게 스튜디오 촬영을 끝내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돈도 골라 드릴드드 내버린 현우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죠. 그런 영상을 보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. 이거는 100% 거짓입니다. 저는 수학을 점검했습니다. 수학을 점검했어. 그리고 항상 고등학교 수학에서 주기성과 무슨성이 있을까? 대칭성이죠. 릴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. 하면서 D 있죠. 옆에다가 네가 D를 꾹하고 써주시면 얘랑 얘의 상대적인 위치가 당연히 뭐할까? 같이 그치. 그 다음에 이렇게 같고요. 이렇게 같다는 거를 네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.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. 암튼 이제 이렇게 좀 정정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메가스터디한테 굉장히 뭐라고 했거든요. 저희 이제 카카오톡의 그 손땡땡 회장님 아시죠? 그분한테 제가 페이스톡을 걸었어요. 페이스톡을 걸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자마자 저한테 절을 두 번 하시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나 이제 죽은 사람도 아니잖아.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계속 저한테 절을 했던 거야. 아 정말 이제 그 메가스터디 그 직원들이 정말 일을 안 한다. 이게 내가 알기로는 4월 1일에 올라왔거든요. 근데 4월 3일에 처리를 하신 거지. 그래서 제가 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. 아 정말 이제 나만의 어떤 주식회사? 뭐 이제 고송이 메스라는 팀을 이제 이메일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시활동이죠. 그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모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 조건이 있죠. 시간이 매우 많아야 돼요. 시간이 매우 많아야 돼. 그래서 요즘 뭐 표현이죠. 시간 빌게이츠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자 그리고 업무 같이 한번 봅시다. 제가 인스타를 매우 애용을 하고거든요. 이제 각종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요.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킬캠 뭐 이제 5분만에 96점. 뭐 기록용 실수 등등등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학생들이 보고 약간 이제 마이어스드 될 수가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스타 스토리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편이야. 자 근데 그게 굉장히 손도 아프고 노동이에요. 노동이야. 근데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자들이.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. 제가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드릴게요. 이제 이상한 것만 안 올리시면 돼. 그렇죠. 이제 이제 본인 알겠죠. 이제 그런 것만 안 올리시면 되고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를 하신다. 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제가 경찰서 면담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를 스케줄링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어떤 날에 자 뭐 서초경찰소로 출두를 해야 된다. 라고 일단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아마 이제 저번주였죠. 서초경찰소에 갔다 왔거든요. 그 드릴 드드 그 영상 올린 친구랑 면담을 했어요. 면담을 했어. 왜 그랬니 부터 시작해서 돈 내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단 면담을 했고 합의금도 받아냈어요. 합의금은 그냥 밝히지 않을게요. 합의금은 밝히지 않을게. 어쨌든 저도 사실은 봐주려고 했으나 이게 약간 좀 죄질이 나쁘더라고. 암튼 이제 주의를 좀 하시고 지금 이 촬영 끝나고 경찰서 면담이 두 개나 더 있어요. 두 개나 더 있어요.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면 안 됩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복지가 레전드입니다. 돈을 안 드려요. 돈을 안 드려요. 어? 그럼 왜 지원하지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어차피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로 나뉠 거거든 첫 번째가 팬심이야. 두 번째가 급여죠. 하지만 지원자들의 조건을 봤을 때 돈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굳이 돈을 드릴 필요가 없겠더라고. 팬심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. 아 그러면 복지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? 그게 아니죠. 엄청난 복지가 있습니다. 올해 뉴런은 이미 일단 애저녁에 완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 뉴런이죠. 2025학년도 뉴런의 마지막 강좌에 특별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야. 아무튼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리크루잇을 하는, 모집을 하는 영상이고 재발하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.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.